내가 하진씨가 신경 쓰여요. 연민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나도 알아야겠어요. 그러니까 나 용혜야. 내가 불쌍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? 별로? 그럼 진심이에요? 그쪽에 가깝네요. 한 번도 나 남자로는 생각 안 해봤어요? 안 하려고 했어요. 왜요? 겨우 만든 좋은 친구 하나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. 역시 매섭네. 남자로 생각해도 안 이를 방법 같이 한번 찾아보죠. 그러니까 하진씨답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고민해줘요. 고민해줘요.